이슈파워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파워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유한타 증권의 김덕호 FA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파워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새벽에 열렸던 이야기인데 반도체 대책회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백악관에서 반도체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대란의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공격적인 투자로 반도체의 패권을 가져오겠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고요. 반도체와 2차전지, 5G 섹터는 인프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투자 포인트, 힌트를 얻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새벽에 많은 뉴스 보셨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와 자동차 회사의 수장들을 불러 모아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김도커 대표님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가장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소요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던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라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렇게 수요는 많고 원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종목이 주가가 잘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죠. 원인 중 한 가지가 사실은 공급 논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이 일단은 지금 반도체 자체의 시장성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도체를 팔려고 하는 시장에서의 생산 라인 자체가 이미 전체적인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전에 셧다운을 했을 때보다 이제 소요는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한계가 되고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운임료까지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 사실 디램 가격이 단순하게 올라갔다라고만 보시면 디램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실적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서 아무리 반도체를 열심히 만들어도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비용이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커지겠죠. 그런데 배로 옮기거나 반도체를 항공기로 옮기거나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되고 운송을 할 수 있는 물동량 자체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왜? 결국은 선박이나 항공기 자체가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점에서 이제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 그러면 이제 반도체 시장이 이제 어떻게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소요가 회복이 됐고 이 공급량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있었던 그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으로 좀 초점을 맞추시면 전략을 좀 유의하게 세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지금 워낙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반도체 때문에 IT 업계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동차를 만드는,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에서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최근에 자동차들은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부분으로 많이 전환을 하면서 앞에 있던 운전대가 이제는 콕핏, 즉 탑재되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반도체 부분 소유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을 잃었습니다. 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시장은 계속 꾸준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기존의 완성차를, 내연기관 차를 만들던 완성차 업체들마저 전기차로 지금 전환을 빠르게 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보였을 때 반도체 소유가 부족해졌으면 분명히 잃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랑 한참 싸웠을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안보 장비, 그러니까 특히 5G 장비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통신 장비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의 안보전으로 지금 끌고 갔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너희가 반도체를 하위일 거를 쓰지 않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난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가의 안보 위협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액션은 각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과 연합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을 다시 한 번 그 세계의 패권을 잡는 것에 좀 더 정상만을 다시 올리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이번 회의 때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듯이 20세기 중반, 20세기 후반을 주도권을 잡았듯이 우리가 다시 한 번 그 주도권을 잡아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대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마찬가지로 R&D라든가 이런 부분의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TSMC나 이런 많은 계열사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지금 참석을 한 상태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반도체 소요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일장에서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뭔가 얘기가 매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투자 확장하겠다,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 공감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이미 알 것 다 들었다. 왜? 2조가량의 인프라 투자를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인프라 투자하겠구나. 그 인프라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5G다라고 한 번 더 부연 설명한 것 뿐이었지 기업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선언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선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조금 힘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만 2차전지 부분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SK와 LG의 어떤 화학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섹터의 상승이 조금 더 유효하게 나타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2차전지 5G를 투자를 할 때 나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투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5G 같은 경우에 이미 2년 동안 지금 묶여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정도에는 오히려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해서 정책 지원금이라든가 사업 육성에 대한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이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시장 파이가 전체적으로 투자 시장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덜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시장 자체가 줄어든 것처럼 보여지는 건데 문제는 투자자분들이 워낙 이 종목을 단일 종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힘드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종목들 처음에 진입하셨을 때 목표가, 선절가 어디서 들으시면서 접근하신 분도 계실 때고 투자자분들대로 계산하시면서 들어가시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수익권에 있다. 그런데 좀 수익을 많이 뺏겼다 하신 분들은 목표가를 조금 하향 조정하시고 이전에 조금 선절가 이하로 빠지셨던 분들은 조금 더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충분하게 현금을 잠시 일시적으로 마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지금은 투자자분의 체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있었던 반도체 대책회의와 관련해서 특별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주가의 반응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참여하면서 또 삼성전자가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도 앞으로 계속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5G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해배결책도 좀 알려드렸습니다.